어떻습니까? 여론조사를 좀 짚어드렸는데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여론조사는 출렁이는 민심의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확정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추세로 봤을 때 불과 2, 3주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상당 부분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1, 2주 사이에 지지율 격차가 좁아들더니 지금은 1% 이내로 굉장히 붙어있다, 이 얘기는 이 추세가 만약 4월 총선까지 이어진다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역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건 정당 지지율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함께 올랐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한동훈 개인의 인기는 높아졌지만 정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디커플링이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이번 리얼미터 조사만 놓고 본다면 한동훈 위원장의 상승세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율까지 함께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추세가 계속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